K-POP 쇼쿠입니다. 방탄소년단 버터 덕분에 미국의 버터 업계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버터는 지난 5월 20일 공개 직후 전세계 92개 국가의 ITD 차트에서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권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7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 등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버터 업계가 방탄소년단 버터 덕분에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7월 1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버터산업협회의 대변인 알렌 버거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미국 버터산업협회는 미국 버터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7개 버터 대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알렌 버거와 미국 버터산업협회의 대변인은 최근 미국인들의 1인당 버터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알렌 버거와 대변인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미국인들의 1인당 버터 소비량이 지난 196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알렌 버거와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미국인들이 1인당 버터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전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버터와 버터의 뮤직비디오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3일 미국 버터산업협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빌보드 7주 연속 1위곡인 버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버터를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TS 라는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인들의 버터 소비량까지 크게 증가시키는 엄청난 전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즐거웠습니다.